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집에 오랜만이에요 어머어머 이거 방구 아니에요 이거 드램입니다 하루도 인사해 안녕하세요 낯설어? 아뇨 하루야 아 하루야 맞아 여기 하루 있네 인사해줘 거누 인사 아 인사했어 했어? 아 세상에 이모가 못 담았네 오늘 하루 내 가족이 놀러 왔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놀아보려고 합니다 짤리 먹고 싶은 사람? 여기 여기 보라 하지만 쉽게 먹을 순 없지 자 앉아봐 내가 아주 쉬운 문제를 내게 너도 앉아봐 자 이건 무슨 색일까요? 주황색 주황색 근데 자 주황색은 맞아 하지만 엄마가 봐봐 건우야 어느 손에 있는지 기억해 문제를 낼 거야 자 점는다 이제 어디 있는지 맞춰야 돼 준비 시작 어딜 깨요 어딜 깨요 어딜 깨요 동농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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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농 동농 아 문제 있어 또 저희 색이 걱정하지 마 또 줄게 또 줄게 자 이건 무슨 색일까요 이 토요테 초록색 자 문제 냅니다 잘 기억해 공부 1ш 2 쿵 2 주목 한루야 봐봐 하나 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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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오르기 한번 옮겼다가 어디 있을까요? 여기! 와! 아니 뭐야 이거! 아니야! 아니야! 아니야 아니야! 알았어 자 다음 자 기억해! 하나 둘 셋! 봐봐! 빨리 다 지목해! 빨리 지목해! 어딨어 어딨어? 자 찾아봐! 와! 어딨어? 어딨어? 어딨지? 마법! 어디 갔어? 오! 오! 매직! 콩! 콩! 됐다! 됐다! 여기 지루! 나무 젤리는 4개가 있어! 이제 우리 4개로 화끈하게 가자! 진짜! 1개는 3개! 어때? 주먹 쳐! 빨리 시작해! 간다! 1개! 1개! 2개! 3개! 1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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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! 더 먹을래? 우리 아냐 이모가 장난친 거야. 젤리 더 있대 더 있대. 더 줄게 더 줄게 하루야 울지 마. 우리 너도 같이 먹자 해줘. 같이 먹자. 맛있겠다. 응 같이 먹자. 나중에 너 젤리 해줄 때 가만히 못 준다 이제. 야 너가.. 이거 해줘줘야 돼. 너가 건우를 한 번 놀아주고 나면 이거가 좀 힘들어져. 너무 격하게 놀아주니까 내가 그 텐션을 따라지 못해. 어? 건우가 문제내나봐 하루야. 자 주먹 쥐고 자 흔들어. 흔들어 제끼어. 흔들어 제끼어. 어디 있을까 이모? 우와. 아 주네. 문제를 안 내? 어. 사이즈 와. 좋았어. 흔들어 제끼는 애가. 중독됐구나 이거. 뭐야 여기 있던 거 다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 여기 왔어. 어? 여기 너는 몇 개가 있는 거야. 여기 혹시 여기 안에도 있어? 곰돌이? 아. 아. 아 곰돌이 있다. 곰돌아 잘 가. 잘 가. 뱁스토칸 잘하고 나와. 어 초록 곰돌아 잘 가. 넌 체질이야 그거. 아니야 아니야. 육아 체질이야. 나 못 하겠어 이제. 또 해? 여러분 이 정연이가 저의 육아 교과서입니다. 다 보고 배우는 거라. 알았어. 이번에는 또 다른 게임 할 거야. 또 이번에는. 무슨 게임을 생각해낼까. 동물이 많은 페이지가 뽑힌 사람이 먹는 거야. 책 아무나 이렇게 팍 펴봐. 저번에 그렇게 누워있을 거야? 하나 둘 셋. 하 22등인데. 야 잠깐만 빨리 와서 같이 세. 그냥 정글이 너무 많아. 야 왜 이렇게 많아. 이거 어떻게 다 세? 곤충은 포항이야? 어? 스물일 besides. 9까지 어쩌 Mind? 잠깐만 뭐지. 잠깐만 잠깐만 너무 similar. 그만해. 이렇게 조그만veck 있기 하지말자. aha. 스물일겁 하루로 스물. 얘 다 먹고 있었지? 나 나 나 알아서 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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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엥? 같은 쪽이야? 너네 어쩔 수 없나 보다 자 나눠 먹어 이번엔 동점 쟤는 아직도 적어요? 시작합니다 나 또 봐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기야 커져라 기야 커져라 우리 하루는 조금만 커져도 되니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 동원은 뭐하세요? 동원은 뭐하세요? 이거 돌고래? 돌고래 아니야? 돌고래? 놔 놔 놔 놔 놔 나도 안아줘 안아줘? 나도 안아줘 하루 왜 무서워? 너무 무서워 건우가 돌고래 음성을 내서 하루가 조금 무섭대 별게 다 무서워요 우리 아기들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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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준이 어제부터 계속 설거지만 안해 원래 설거지를 할 때 약간 이 부부 아 꼬치 아 꼬치 있다고 아 꼬치 완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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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아 꼬치 나도 나도 아 일단 몸무게 몸무게 순서대로 다음 김화로 자 여기 말고 짜각이 설치 몸무게 순서대로 아 몸무게 순서대로 짜각이 끝에 아니 더 멀리 가야지 눈 속에 가는 거야 뭔가 어 어 어 완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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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신서가 아직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기철아 먼저 와 빨리 플레이 아가 빨리 플레이 아가 빨리 플레이 후레기 아가 빨리 플레이 후레기 깼어 먼저 아가 일어났어? 아가 일어났어? 아가도 인사해 거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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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 일어나서 안 웃어? 나가볼까?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자 애가 셋이 있는 이 현장은 정말 처참하지 아닐 수 없습니다 처참한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얘들아 자 이제 삼촌이 놀아준대 자 친구들 우리 잠을 자러 갈까요? 내가 자고 싶어 하루야 자자 우리 낮잠 건우야 하루야 낮잠 자러 가자 네 진짜로? 응 우와 박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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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우도 가자 건우도 가자 건우 라이온 들고 다같이 이라이온이야 이라이온이야 헝거 헝거 자 이거 어 이거 그래 일단 가자 자 누우세요 혼자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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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대 건우 아파 엄마 애플까리 엄마 우유 하나 주세요 인모 은유 짠 이건 뭐야 건네 오늘 날에 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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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소녀가 살았다 관훈아의 관훈아 근데 그 소녀 옆집에 아주 무서워 마귀 할머니가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마귀 할머니 근데 거울을 보면서 거울야 거울야 마귀 할머니 화가 옆집이에요 화가 나서 이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 마귀 말리 마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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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도 마귀 이렇게